유재석과 사업 파트너 김종국이 둘이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 하가는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? 유재석과 김종국이 옛날 날 무시하는 자! 무시하는 자! 하야, 쫓기지 마! 쫓기지 마! 그래서 쫓겨요? 그분이 했던 건 저는 다 압니다. 결국! 아, 내기를 했잖아! 무시하는 거야! 하가는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? 그냥 둘 다 죽이라... 바로 이제는 시간 줄 수 없습니다. 어떤 거라고? 자, 3초 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! 유재석, 김종국! 빨리 대답하세요! 빨리! 아, 너무 곤란하다. 안 돼, 곤란하지.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하나, 둘, 셋! 그래, 그냥 죽어라, 형! 그래, 그냥 죽어라, 형! 그냥 죽어라! 아니, 하나, 둘, 셋! 왜 골라야 되는데? 왜 골라야 되는데? 오빠가, 오빠가 빠져라, 형! 형들이 뭔데 자꾸 고르냐, 이거! 야, 우리들, 너네가 오히려 우리들 중에 문제냐면 우린 바로 고를 수 있어! 그러면! 오케이! 형, 미우새입니까, 도심포맨입니까? 뭐가? 형, 미우새입니까, 도심포맨입니까? 뭐가? 하나만 한다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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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미우새냐, 도심포맨. 아, 이거 애매하다. 아니, 뭐... 왜 돌치는 창피해하거든, 형이. 뭐야? 미우새를 또 고정한... 미우새를 또 고정한... 아, 양날이 가면 해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그러니까 고른다면? 아,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. 알아. 사실 돌심포맨 하고 싶어요. 오! 사실 돌심포맨 하고 싶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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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, 왜냐하면 여기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. 왜 편하냐면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방송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... 여기서는... 이런 애들 데리고 방송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여기서는... 뭐라고 하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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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. 이 형들 어떻게 또 찌질하게 일주일에 살았나. 난 그냥, 나는 눈에 훤히 보이니까, 이들이.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살 거고. 뭐가 어떻게 보이는데? 동자야, 지젓 동자야? 야, 지금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. 빨리 얘네들 물어봐야 되나. 작년에 대상 받은 유재석입니까? 아니면 사업 파트너 김종국입니까? 그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? 유재석이냐, 김종국이냐. 하나 선택한다면 하나, 둘, 셋! 예상만 할 뿐이야. 김종국 오빠로 갈게요. 김종국. 선택을? 김종국 오빠로 갈게요. 김종국. 선택을? 네, 김종국. 네, 김종국. 니는 이제 XX됐다. 이 질송이에요. 왜냐하면, 또 저기, 재석 오빠는 또 구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으셔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요즘 종국 형 예민하더라. 그러니까 종국 오빠는 또 이런 거 다 챙겨보셨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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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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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